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월 화학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총평, 제가 생각하는 총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수생에게는 쉬웠지만 고3, 현역이죠. 고3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총평이 됩니다. 자, N수생은 왜 쉬웠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 현재 고3들은 이제 막 고3이 되어서 이 화학에 대해서 개념을 다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이스토리를 뭐 3회독을 했다 또는 마더텅을 3회독을 했다 이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N수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왔던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들을 많은 다회독을 했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살짝살짝 비틀어서 나온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원리는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지 문제를 뭐 이렇게 말하죠. 양치기를 많이 했으면 얘를 어떻게 접근할지가 바로 보이고 현역들은 아직 개념에 충실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이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 현역들도 이제 집에서 오답노트를 하거나 내가 좀 아리까리하게 해서 맞췄다라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풀면서 해설 보시고 아니면 뭐 정답지를 보시고 하면 아 이게 이렇게 푸는 문제구나 라고 해서 대부분 이해는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이 안된 것들은 샘풀이를 보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샘이 이 해설 강의에서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 하면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아니면 이거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쇼컷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다양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제가 요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샘 조교진들이랑도 다 같이 시간을 좀 재놓고 너희 한번 풀어봐라고 했을 때 사실 샘 조교진들은 현역이 아니죠. N수생이지만 선생님 신유형 킬러라고 저희가 느껴지는 건요. 18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 역시 압도적으로 18번이 신유형으로 비틀어서 냈다. 왜? 표로 낼 것을 그래프로 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유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N수생이 강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굳이 킬러 문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6번, 19번, 20번인데 자 19번은 화학 반응에 대한 양적 관계고 20번은 어때?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라서 이 문제 내에서 이 두 개가 킬러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통 18, 19, 20번이 가장 어렵게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헤맸을 그런 문제가 16번, PH에 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16, 18, 19, 20번 잘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걸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써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 문제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주 빠르게 뭐 한 3분 걸릴 걸 1분 이내로 풀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설을 진행을 할 건데 해설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3월 모의고사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6월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제 개념을 지금 듣고 있는 아이들이 개념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개념 마무리부터 후딱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